이번에는 인도로 한국분들이 입국하셔서 가장 먼저 하는 일들과 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 내 경험을 근거로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입국하자마자 가장 먼저 챙기게 되는 것은 인도의 로컬 모바일 심 카드가 아닐까요? 인도 로컬 전화번호가 생기면 한국의 모바일 요금제를 변경하게 될 듯합니다. 내 경우에는 한국에서 4만원 요금제를 1만 2천원 정도의 표준 요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괜히 한국의 야채를 기르기 위해 쓰게 되더라구요. 잘 모르면서 갑자기 상추를 기르려 하고 고추를 심고 깻잎을 따먹기 위해 깨를 심구요. 먼저 상추를 길러보기 위해 한국에서 가져온 씨앗 몇 개를 발화시켜서 옮겨 심었습니다. 시앗 몇 개만 발화가 되었는데 싹이 트는 걸 보니까 무척 신기했고 흥미가 돋더라구요. 시앗 몇 개만 발화가 되었는데 싹이 트는 걸 보니까 무척 신기했고 흥미가 돋더라구요. 발화되어 싹이 트 씨앗을 옮겨 심었고 그 싹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보니 왠지 지겨운 인도 생활을 조금은 더 즐겁고 재미나게 해주는 듯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 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으니 자기만의 재미거리를 찾는 것도 한 방법이라 여겨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먹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식재료부터 다른 인도의 환경이 한국분들을 더 힘들게 할 듯합니다. 어찌됐든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이 있듯이 먹거리를 챙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가끔씩 주변에 있는 한국 식당들의 식사를 주문해서 먹기도 하지만 비싼 값에 대충 한국 식단을 만들기 위해 비슷한 식재료들을 조달하여 만들어 먹지만 아무래도 만족스럽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 식단을 만들기 위해 가정부를 교육시켜서 대충이라도 비슷한 식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라면 끓이는 법도 가르치고 국이나 찌개를 끓일 수 있게 함께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대충 맞춰서 살게 되는데 힘들지만 그럭저럭 적응하면 살아가게 되더라구요. 이제 간단히 제가 머무는 회사에서 제공된 기숙사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일 식사를 하는 식탁과 거실입니다. 2층으로 된 빌라인데 2층은 한국분들이 잠을 자는 침실이 있습니다. 간단히 응접실도 있긴 하지만 활용은 하지 않고 그냥 1층 거실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방이구요. 화장실과 침대 그리고 급하게 구성한 책상 위에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정리되지 못한 채 너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방 앞에는 작은 베란다가 있어 빌라촌의 거리를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인도의 현재 상황과 더불어 건강이나 위생과 관련한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구요. 개인 위생이 상당히 중요해졌으니깐요. 더군다나 개미나 도마뱀 등이 함께 하고 있어서 특히 개미는 사람을 물기도 하니 내 경우에는 최대한 방충에 애쓰는 편입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개미한테 몰려서 가려움이 생겼기에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방충 작업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도마뱀을 보았는데 난 일부러 죽이지는 않지만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이유는 가끔 여기저기 똥을 사두어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아직까지는 락다운 중이라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간단한 것들조차 구매하기 힘듭니다. 그나마 아마존 인디아를 통해 인도 올 때 준비 못했던 것들을 보충해봅니다. 인도는 역시 티가 좋죠? 예전에 즐겼던 인도 녹차나 홍차를 마셔보려고 마침 열린 슈퍼마켓으로 간다는 가정부에게 녹차를 사오라고 주문했었습니다. 이번에 구한 녹차는 가정부가 너무 넘겨질듯이 닙톤에서 나온 레몬향 녹차를 사왔는데 개인적으로 녹차나 홍차에 다른게 첨가되어 있는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다음에는 아쌈티나 다르즸링티 종류를 구입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아쌈티나 다르즸링티 종류를 구입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아쌈티나 다르즸링티 종류를 구입해야겠습니다. 아쌈티나 다르즸링티 종류